계절성 알레르기란 알레르겐 같은 이물질이 치뇌에 나타날 때 발생하는 면역체계에 과장된 반응이다. 이러한 물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알레르기가 있는 일부 사람들은 이물질과 접촉하면 어떤 반응이 즉각적으로 생긴다. 계절성 알레르기 자연요법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가장 일반적인 계절성 알레르기 중 잘 알려진 것에는 비염, 결막염, 천식 등이 있다. 꽃가루 알레르기 나무와 식물은 계절에 따라 수분을 한다. 그러나 푸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는 식물이다. 꽃가루에서 발견되는 알레르겐 농도는 건조하고 더운 나의 바람이 불 때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계절성 알레르기 증상 비염, 비염은 흔히 아이들에게 나타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은 더욱 심해진다. 비염은 코저맥의 염증이다. 비염 환자는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경험한다. 코막힘 과도한 분비물 가려움증 재채기 때로는 눈이 붉어지고 눈물이 날 수도 있다. 계절성 비염은 꽃가루로 인해 기도에 영향을 미친다. 천식일, 부 경우에는 환자에게 천식 발작이나 호흡곤란, 흉부 긴장감, 기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식물이 봄이나 여름에 꽃을 피기 시작할 때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일, 반적으로 봤을 때 1년 내내 증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 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읽어보기 천식에 좋은 10가지 식품 결막염, 결막염이란 앙부의 표면과 눈꺼풀의 안쪽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생긴 염증이다. 환자가 알레르겐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한다. 비염이나 천식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결막염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는 알레르겐은 다음과 같다. 꽃가루 먼지 진드기 동물털 귤류, 화장품 항생제 계절성 알레르기 자연요법 민트 쇠기풀 차 전반적으로 따뜻한 차는 모두 거담제의 역할을 한다. 즉, 점막에서 형성되는 충혈을 퇴치할 수 있다. 특히, 민트는 히스타민에 의한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멈추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쇠기풀은 알레르기 증상을 줄이는 항히스타민제이다. 재료 말린 민트 1큰술 10g, 꿀 1큰술 25g, 물 1컵 250ml, 쇠기풀 1큰술 10g, 만드는 법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인다. 그런 다음 민트잎과 쇠기풀을 넣어든다. 10분간 끓인 뒤 냄비에서 나오는 증기를 들이마신다. 마지막으로 꿀로 단맛을 내어 차로 섭취한다. 식염수 콧세척은 콧구멍에 쌓이는 콧가루, 진드기 및 잔여물을 세척하는 데 가장 오래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코를 세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염을 예방할 수도 있다. 재료 증류수 1컵 250ml, 소금 1월 2일, 큰술 5g, 베이킹소다 1꼬집 도구 콧세척기 1개 만드는 법 증류수를 끓지 않을 정도로만 데운다. 소금과 베이킹소다를 넣는다. 모든 재료를 잘 섞은 뒤 식힌다. 콧세척기에 혼합물을 넣고 콧구멍에 한 방울씩 넣는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3회 식이 과정을 반복한다. 약초 추출물 증기 육법 증기를 들이마시면 콧구멍의 점액을 없애고 자극을 진정시킬 수 있다. 그러면 알레르기 증상도 줄어든다. 재료 물 1컵 250ml, 에센셜 오일 4방울, 로즈마리, 민트 또는 유칼립투스, 만드는 법. 먼저 물을 끓이고 오일을 넣는다. 얼굴을 제외한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준다. 조심스럽게 인퓨전 쪽으로 머리를 기울여 증기를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쉰다. 10분간 이 과정을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코를 푼다. 더 읽어보기 호흡기 질환을 완화하는 오가, 유칼립투스 육법 계절성 알레르기 예방법 침실에 불필요한 물건을 치운다. 색장, 안 감고 닫힘에 집안 환기를 시키고 오후에 창문을 닫아준다. 자기 전에 머리를 감고 말린다. 담배를 피지 말고 흡연을 하는 사람 주변에 가지 말자. 향수 또는 탈취제와 같은 강한 향을 뿌리지 말자. 선풍기 날개를 청소하자. 애원 동물을 집 밖에서 키우자. 매일 가구, 램프, 액자를 청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털로 만든 러그나 베개는 사용하지 말자. 매트리스에 플라스틱 커버를 덮고 일주일에 한 번씩 햇빛에 말리자. 양털 대신 면으로 된 파자마를 입자. 알레르기성 비염을 위한 자. 연욕법 5가지 알레르기성 비염을 위한 자연욕법 5가지를 소개한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보통 코 안쪽 점액막에 자극이 가해졌을 때 생기는 증상이다. 또 먼지와 꽃, 가루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온도가 갑자기 변화했을 때 생기는 경우도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렛츠 블락에즈. 와이. 렛츠 블락에즈. 렛츠 블락에즈.